저는 서울대학교 화학부에 재직하면서 차세대 영업기술원 그래핀 연구센터 센터장으로 있고요. 약 11년 좀 안 됐는데 연구실에서 그래핀을 하도 많이 요청을 하게 되니까 이것을 아웃소싱해서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응용을 위해서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후드테크라는 분야에 그래핀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갑자기 왜 석기시대부터 나오냐라고 궁금할 수 있지만 지금 사실 이런 기술의 진보가 어떤 소재의 전환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인간이 돌을 시작하면서 수련 목적에서 농경 사회로의 전환이 있어 왔고 청동을 다루게 되면서 무기 장신구 거울. 인간이 어떤 예술이나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물론 무기도 등장했고요. 그리고 철기시대에서 강력한 농기고 그리고 또 무기가 등장하면서 부족을 귀합하고 서로 또 물건을 바꾸어 쓰다가 이제는 화폐가 등장해서 부족 사회에서 국가로 발전하는 그런 획기적인 변환이 왔습니다. 이 철을 다루는 기술은 18세기의 증기기관, 인간의 노동력을 넘어서는 강력한 힘이 등장하게 되면서 내가 필요한 것만 만드는 농업, 수공업에서 남들이 필요한 것까지 만들어주는 제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석유화학 기술에 파생돼서 이런 고분자 기술을 플라스틱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실 푸드특협에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플라스틱이 등장해서 우리를 참 편리하게 만들어주었죠. 그 이후에 또 한 번 획기적인 변화가 있게 되는데 좀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게 진공관 트랜지스터입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오른쪽이 이 진공관 트랜지스터 18,000개로 만든 세계 최초의 컴퓨터 애니아기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 진공관만 있었으면 우리는 지금의 컴퓨터나 이런 휴대폰을 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것의 획기적인 전환은 바로 반도체. 켜고 끄고 그다음에 신호를 증폭하는 게 트랜지스터인데요. 이 트랜지스터를 소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반도체의 등장이고 처음에는 게르마늄이 등장했다가 나중에 실리콘이 등장하게 되고 이 실리콘 웨이퍼의 고집적도 회로를 만들게 되면서 지금 여러분이 오른쪽에 쓰고 있는 메모리 72단 랜드 메모리에 들어가는 수직 구조를 보고 계신데 고집적 3차원 회로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를 저장할 수 있고 또 CPU도 빨라지고 이런 획기적인 전환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화학과에서 배우는 여러분이 대학 가서 배우는 주기울퍼를 재미있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데 보시면 구리, 주석, 철 이런 기타 등등 중요한 물질들이 산업혁명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사조건설을 보시면 밑에 주석 위에 게르마늄이 있죠. 반도체죠. 그 위에 실리콘이 있고요. 그 위에 탄소가 있습니다. 이 사조건설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탄소 위에는 없기 때문에 사조건설가 아마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의 원소가 바로 탄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래피는 이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아까 좀 정리를 하면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등장이었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 그리고 내연기관의 등장입니다. 이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내연기관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실리콘 그러한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컴퓨터, 인터넷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3차 산업혁명이고요.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은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진흥화되는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5개만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한 가지를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드테크에 가장 많이 쓰이는 에너지원이 무엇이죠? 바로 전기입니다. 2차 산업혁명 19세기, 20세기 이미 110년 전 에드신 시대부터 전기 에너지를 써서 요리를 해왔는데 그동안 변화가 얼마나 있었는가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19세기 이전에 쓰던 토스터입니다. 그냥 석세죠, 석세. 그냥 불에다가 빵을 넣고 이렇게 해서 굽는 석세였는데 이 획기적인 전환은 1910년도에 니크롬선이라는 발열, 고저항으로 열을 내는 니크롬선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토스터가 등장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한쪽만면 되다가 양쪽이 되는 것. 1913년에 이 양면 자동 팝업 기술이 특허가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품으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디자인은 예뻐지고 기능도 좋아졌지만 기본적으로 앞에 히팅하는 기술은 코일 히터, 니크롬선 히터의 기술을 100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 위에 와플 기계, 당시에 토스터, 전기다리미, 모기왕처럼 전기레인지 어떻게 보면 지금 쓰는 인덕션도 코일 히터의 연장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이 100년 전 기술을 아직도 쓰고 있다. 과외 여기에서의 혁신은 없을 것인가 하는 게 그래핀스케어가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레인지의 종류를 보게 되면 인덕션은 상당히 열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1리터의 물을 끓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하이라이트나 다른 가스렌지에 비해서도 빠를 뿐만 아니라 열효율이 높은데 특히 이 가스로 불꽃을 만들어낸 것은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서 큰 문제를 앞으로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업 환경에서 열을 빼내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덕션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참 편리하긴 하지만 반드시 인덕션 전용 용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리라든가 뚝배기라든가 그런 다양한 용기를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기술에서 새로운 기술의 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LA에서는 한국식 바베큐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제 새로운 건물에는 가스를 쓰지 못해서 못하게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낮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언급되어 한 바와 같이 모든 음식에 대해서 그 모든 생산 과정에 있는 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빨간색은 상당히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고 이 녹색은 이제 환경친화적인 푸드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가격표 이외에 이런 카본 레이팅이 이제 음식마다 들어가는 시대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규제로 묶어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조리 분야에서도 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리와 비슷하게 난방이 있는데요. 또 난방에서 문제를 여러분 보시면은 대부분의 히터들이 수백도의 코일 히터를 쓰게 되면 대부분의 일산화탄소를 일부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코일 히터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제가 한 분야가 더 있다고 했죠. 6대 분야가 있는데 사실은 이 나노기술 분야는 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바이브리라고 불리는 이 클라스슈박의 책에서 그래핀을 언급하였는데요. 보시면 그래핀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제조업과 인프라 산업의 판도를 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핀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는 것일까요? 그래핀은 굉장히 간단한 물질입니다. 여러분 흑연, 연필심에 있는 흑연이 이 다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탄소. 그런데 그 한 층을 분리하는 것이 그래핀이고요. 그래핀은 육각형 벌집 모양의 탄소 네트워크입니다. 원자 한 층이고요. 투명하고 전기도 잘 흘리지만 유연하고요. 또 고강도뿐만 아니라 기체도 잘 차단해서 뭔가 코팅을 하면 산화가 안 되고요. 전자차팔, 차패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특히 조리기구나 히터에 적용을 했을 때 전자레인지나 인덕션에서 나오는 류의 전자파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열을 잘 내기도 하지만 잘 퍼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고르게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그래핀은 언제 처음 등장했냐? 2004년에 스카치 테이프로 흑연의 한 층을 띄어내서 처음 등장을 하였고요. 이분들이 6년에 노베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노베상을 받을 때 이분들이 업적을 따지고 보면 그래핀이 굉장한 특성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 그래핀을 처음 분리했다는 것이 업적이었는데 이분들이 만든 그래핀은 스카치 테이프로 떼어낸 거의 눈에 안 보이는 수마이크로 크기의 머리카락이 한 10분의 1 정도 크기였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한 것이 이것을 100만 명 정도 키운 겁니다. 필름으로 키워서 누구나 만지고 쓸 수 있는 크기로 합성을 하게 되었고요. 노벨상위원회에 2010년에 초청을 받았고 그에 이분과 스승인 안드레 가임에게 노벨상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노벨상을 앞당기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 이 노벨상 받은 분은 저희 그래핀 스퀘어의 주주이자 투자자로 또 자문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핀은 어떻게 싸게 그리고 크게 만들 수 있느냐 화학기상증착법이라는 것인데요. 거기에다가 롤투롤, 즉 우리가 윤전기에서 신문을 찍어내듯이 연속적으로 그래핀을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구리 위에서 고온에서 메탄가스와 수소가스를 내출하게 되면 육각형 벌집 모양이 생기고요. 나중에 구리를 녹여나고 나면 필름이 되고요. 마치 우리가 책받침 코팅하고 기계처럼 라이미네이션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표면에 유리이든 플라스틱이든 직물이든 어디든 코팅이 가능합니다. 그 그래핀의 용도는 반도체, 에너지, 방열 엄청나게 많은 응용성이 있는데 향후 큰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도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대량 생산 기술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그래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흑연을 쪼개서 만드는 탑다운 방식의 그래핀 플레이크 하나는 저희처럼 메탄가스를 증착해서 만드는 박막 필름 형태의 바텀업 그래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회사가 있었지만 거의 없어지거나 합병되거나 하고 사실 저희가 10년 동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 끝에 그래핀이 상용화될 수 있는 가장 최적기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부분이 푸드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07년도부터 스케일업을 쭉 해왔는데요. 보시면 시간당 생산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가 지금은 크게 늘어났고요.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는 그래핀 양산 장비이고 저희는 전 세계 20개국에 약 지금은 7,800만 불 정도 많지는 않지만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MIT, 하버드, 옥스퍼드, 캔브리치든 전 세계에서 그래핀을 제대로 연구하는 그룹들은 다 저희 장비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필름을 크게 만들어서 이걸 어디 쓸까? 크게는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슈였습니다. 그래핀을 합성하는 기술에는 이런 반복성, 균일성, 지속성도 중요하고 또 검사 기술도 중요하고 또 이것을 전체로 연결한 생산 기술이 중요합니다. 특허도 중요하고 이것들을 그래핀 스퀘어가 잘 준비를 해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주목하여서 블룸버그하고 비즈니스 위기에서는 그래핀 스퀘어의 특허가 그래핀을 상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특허라고 하이라이트해 준 적이 있고요. 좀 시터 기술 설명을 드리면 그래핀의 히팅 방식과 코일 히터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 코일 히터는 고저항 방식입니다. 저항을 높여서 열이 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저항에 비례해서 파워가 발생하는데 그래핀은 반대입니다. 저항이 낮아야 됩니다. 저항이 낮고 전류를 많이 흘려서 히팅을 하는 전혀 다른 면상 히팅 방식입니다. 파워는 전류에는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피직스가 적용이 되고 더 효율이 높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얇습니다. 아무 판에만 놓으면 되기 때문에 얇게 가공할 수가 있고 한 장, 두 장은 세대로 투명하고요. 굉장히 균열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이 빨간색이 기존의 히터 방식이라고 투명 히터면 그래핀 히터가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히팅이 됩니다. 즉 에너지 댄시티가 높고요. 그리고 굽혔다 폈다 해도 깨지지가 않고 그리고 한 층, 두 층, 세 층, 원자층을 쌓아가면서 올라가는 온도의 스펙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그래핀을 유리에 전사한 다음에 이것저것 요리를 해봤습니다. 고기, 스파게티, 생선, 파스타 해봤는데 라면도 끓여보고요.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러나 인덕션에 쓰기에는 아직 모자란 특면이 있어서 뭔가 상품에 적용 가능한 분야가 뭐가 있는가 하다가 다음에 보여드릴 그래핀 키친 스타일러라는 것을 디자인하게 되었고요. 일단 과학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빨간색 여기 산처럼 생긴 게 물의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보시면 약간 중적외선부터 원적외선 레인지에 퍼져 있는데 지금 코 2리터는 주로 근적외선 에너지를 발생을 합니다. 즉 음식을 덮이는데 수분이 많은 음식을 덮이는데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빨간색 선이 그래핀에서 나오는 중적외선이고요. 짧은 시간 안에 음식 재료에 많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다른 히팅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푸드테크에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사실 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은 친구들이 회사에 몇 명 들어와 있는데 박성채라는 친구한테 유리판에 코치에 그래핀을 전사한 다음에 빵을 구워봐라.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교류 연결해서 빵을 구워봤는데 이게 희한하게도 겉은 되게 빠삭빠삭하고 속은 촉촉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쪽에다가 다 구울 수가 있으니까 고기 같은 거는 뒤집지 않고 이렇게 투명하게 보면서 고기에 익히는 걸 보면서 양면을 한꺼번에 구울 수도 있고 고깃집에서 쓰면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제품을 만든 건데요. 보면 투명해서 바닥이 보이죠. 그래서 이 토스터 빵을 넣고 가열하면서 색깔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는 푸드워머를 쓸 수가 있습니다. 토스터나 이런 음식들이 식지 않고 그리고 이거는 아무데나 식탁에나 테이블에 펴놓으면 바로 주방이 되는 것이죠. 굳이 조리를 하러 부엌에 가고 식탁에 내오고 할 필요 없이 아무데서나 펼치면 조리할 수가 있습니다. 캠핑 가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 모닥불은 LCD로 이렇게 넣은 것인데요. 마치 모닥불이 타서 빵을 굽는 듯한 시각효과 즉 디스플레이와도 결합이 가능하고 저는 이 보이지 않는 고급스러움 인디저블 비컴스 럭셔리라는 모터를 가지고 이거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급을 만들고 저희가 여러 가지 연출 사진도 찍고 해서 저희가 올해 CES에 나갔었습니다. 제가 이노베이션 어워드는 신청을 하는 줄 몰라서 받을 수 있었지 못 받았을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유튜브에서 키친 스타일러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키친 스타일러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 디스플레이와 결합한 저런 모닥불같이 굽는 듯한 것에서 특히 냉동식품, 수분이 있고 얼음이 있는 냉동식품이 기가 막히게 잘 되고요. 특히 피자 같은 거는 정말 도우가 마치 피자 집에서 구운 것처럼 냉동 피자도 맛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푸드워머를 했을 때 저희 고기가 식으면 맛이 없는데 끝까지도 잘 따뜻하게 먹을 수가 있고 직접 종이호일만 깔아도 되고요. 온도가 종이호일만 깔고 그냥 해도 특히 삼겹살이 엄청나게 잘 되더라고요. 연기도 안 나고 삼겹살 기름을 빼지 않아도 기름이 잘 제거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키친 스타일러 토스터빵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간이 조리기구로 저희가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딸들하고 쿠키를 반죽을 한 다음에 요야를 넣고 꼬가지고 시연을 해본 건데요. 일단 그 먹는, 구워지는 과정이 보기 때문에 절대 태울 일이 없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은 약 80도 정도 이하로 세이프티를 고려했고 안쪽만 250도까지 올라가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새로운 히팅 방식에 대해서 타임즈에 올해의 발명에 신청을 하였고 지금 파이널 라운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의 인물처럼 올해의 발명으로 이 그래핀의 히팅 기술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 결합탄 난방기구로도 저희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올해 CES에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핀 키친 스타일러는 밖에 나가시면 부스에 있고요. 지금 토스터 두 개 갖다 놓고 열심히 빵을 꿔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 동안 엄청나게 많이 꿨는데 오늘 오후에는 삼겹살을 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와서 드셔보시면 뭔가 기존의 히터와는 다른 새로운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옆에 발뮤다랑 비교시식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술은 후드테크에서만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는 엔진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는 모터가 차갑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성해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를 써야 되고요. 이게 테슬라의 경우인데요. 테슬라 안에 공조를 통해서 내부에 공기의 온도를 높여서 디아이싱을, 성해를 제거할 경우에 15분 정도 걸리고 약 40, 50km를 갈 수 있는 배터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풀로 해가지고 그러나 그래핀을 쓸 경우에 1분 내에 앞유리에 디폭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지금 글로벌 자동차 회사와 지금 신뢰성 평가 중입니다. 개발은 거의 완료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율차에 들어가는 라이다에도 습기가 차게 되면 먹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투명한 히터가 필요한데 적외선으로 스캔을 하기 때문에 적외선 영역에 투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핀은 매우 투명하기 때문에 이 라이다 커버의 히터 또 여러분 요즘 디지털 사이드뷰 미러가 있습니다. 이제 거울이 카메라로 대체되는데 요즘에 그 카메라에 습기가 차가지고 뿌옇게 보이는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을 그래핀으로 대체하는 것도 지금 국내 자동차사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분야의 펠리클이라고 EUV 펠리클의 핵심 부품입니다. 수율을 높이기 위한 거기도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반도체 공정상에도 히팅을 하는 공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쪽에도 그래핀을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센서 쪽 또 여러 가지 기계적 강도를 이용한 방탄복 여러 가지. 그러니까 푸드테크에 쓰는 발열 기술은 그래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 중에 한 10분의 1 정도? 굉장히 가능성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래핀 스퀘어는 이 모든 핵심 분야들을 커버하면서 저희 기술을 라이센싱하고 그런 히팅 모듈을 공급하고 일단 주방의 인덕션을 만약에 저희 히터를 공급하 바꾸길 원하시는 분이라던가 새로운 조리기구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저희 기술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핀 스퀘어는 일단 포항으로 최근에 본사를 이전을 했고요. 그 이유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항이 포항 제철을 비롯해서 제조 생산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또 가속기 EUV 펠리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극자 회선이 필요한데요. 그런 가속기가 포항에 있고 여러 장점으로 내서 포항으로 저희가 본사를 이전하고 상장은 내년에 목표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연 10만 스퀘어 미터 생산으로 시작을 해서 3년 안에 100만 스퀘어 미터까지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무도 안 가본 길 세상에 없던 신소재를 연구를 시작을 해서 지금 벤처기업으로 또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 후드테크에서 가장 그 기술이 먼저 실현되는 것을 꿈꾸고 있고요. 저희 협력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 블루베리 국가산업단지인데 바로 옆에 동해바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견학을 오시면 옆에 아주 뛰어난 경건과 어떤 힐링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그런 도시가 포항이라고 생각돼서 포항을 그래핀 밸리, 경북도라든가 포항시에서 굉장히 많이 저희 쪽을 도와주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중국 예정인 저희 웨이퍼 생산안입니다. 웨이퍼 쪽은 아까 반도체 부품뿐 아니라 진단 센서에도 많이 쓰이게 되는데 연 10만 웨이퍼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고요. 1층에는 저희 공장 그리고 클린룸 2, 3층은 애플 R&D 센터이고 4층에 저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플 R&D 센터랑 같이 붙어있게 됐고 그런 면에서 향후에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들은 서울대의 차세대 융합기술원 그래핀 연구센터를 통해서 개발이 되었고 수원 융기원의 그래핀 스퀘어 주식회사의 R&D 센터 바이오그래핀 주식회사가 위치해 있고요. 바이오그래핀 주식회사는 그래핀의 가장 작은 형태인 그래핀 양자점으로 신약을 개발하면서 또 푸드테크 쪽에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커피콩에서 유리한 그래핀 양자점으로 치매나 파킨슨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물질 그리고 또 신약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함께 오고 있는데 궁금하시면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약간 설명하는 데 약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참고를 하시면 그래핀에 대해서 되게 쉽게 설명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푸드테크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그래핀 스퀘어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발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